어! 형 왔어? 왜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해? 형! 내 여자친구 생일파티에 친한 언니가 온대 둘이 한 번 만나봐 나 이제 더 이상 여자한테 상처 주기 싫어요! 이쁘대! 상처 한 번 더 줄게요 앉으세요 언니 언니 나와봐 나와봐 언니! 아니 오늘 진짜 괜찮은 남자 나오기로 했단 말이야 승혜야 나 남자 좀 쉬어보자 언니 박보금 닮았대 다음에 쉬자 자기야 왔어? 형 둘이 인사 좀 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왜 그래? 친한 언니라며 친한 삼촌 나오셨다 아니 박보금 닮았다며 시통껌 닮았네 아니야 형 일단 앉아봐 둘이 얘기 좀 하고 그래 그래 연봉이 얼마예요? 50원이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불맹이요 어떤 여자 스타일 좋아해요? 김흥국이요 취미가 뭐예요? 똥싸기요 언니 진짜 왜그래? 똥싼 된다 천분 남자 앞에서 똥싼 된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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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일단 안고 우리 술 시킬까? 좋아 좋아 뭐 마실래? 음 난 맥주 난 소주 둘은 뭐 먹을래? 테끌라에 소금 빼고 레몬만 테끌라에 소금 빼고 레몬만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테끌라에 레몬드세요 똥싸겠지? 보통 소금 맞는데 저는 레몬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와우 이 하수구 같은 여자 이 시겅창 같은 남자 그대의 눈동자에 건배 오우 둘이 너무 잘 맞는다 저 사실 술 마시면 개 돼요 이야 삼촌 골룸 되셨다 아니 왜그래 승혜 생일이잖아 아 그래 자기야 생일 축하해 고마워 우리 생일이니까 어디 여행 갈까? 좋아 좋아 어디가 좋을까? 파리가 좋을까? 아니면 노마가 좋을까?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 가보셨어요 똥싸개씨? 그럼요 저는 특히 여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와우 여기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시간 되시면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둘이 너무 잘 맞는다 저 사실 군대 가요 쭈쭈 쭈쭈 아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유 잠깐만 앉혀봐 아유 자기야 우리가 눈치가 없었다 아 그렇지 어 형 우리 잠깐만 나갔다 올게 어 그래 얘기 좀 해 야 야 야 야 아 이 무책임한 계집애 저기 아니 먼저 먼저 아니 먼저 그럼 제가 먼저 아아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사실은 제가 오늘 어딜 가야 해서요 아 저도 어디 가야 돼 저 라틴댄스 배우러 가요 라틴댄스 배우러 가요 라틴댄스 좋아하세요 똥싸개씨? 엄청 좋아해요 와우 사실 저도 관절염 예방에 좋다고 해서 시작했거든요 어머 저는 오십견 고쳤어요 와우 이 하수구 같은 여자 이 시공찬 같은 남자 쉐리 댄스 오케이 원 투 차차차차 원 투 차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언니 차차차차 어머